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오늘로써 외래요 나의 실력 세 번째 시간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들 보시죠. 2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해남도는 중국 하이난성 레이저우 반도 남쪽 남중국해에 있는 섬이다. 자 여기서 어떤 것을 손질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스포츠 뉴스 하이라이트에서 그 선수의 핸들링 반칙 장면을 수차례 보여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외래어 시험이니까 외래어가 뭐가 잘못됐을까. 스포츠 뉴스 하이라이트 핸들링 여기 스포츠가 외래어가 많이 나오네요. 자 3번 볼까요. 우리 집 베란다는 널찍해서 라벤더 화분이 두 개나 있다. 자 여기서 어차피 외래어니까 베란다와 라벤더 문제인데 특히 맞춤법에서는 널찍하다. 이런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죠. 널찍하다. 널에 비읍이 없습니다. 그리고 찍 쌍지으시죠. 널찍하다. 여러분 또 자주 나옵니다. 자 3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파란 가을 하늘과 구름과 잘 어울리는 붉은색 사르비아꽃. 사르비아꽃 멋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외래어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나요. 사르비아밖에 없네요. 그렇죠. 사르비아꽃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5번 봅시다. 자 맨션과 펜션의 차이를 말하시오. 그렇죠. 자 맨션은 어떻고 펜션은 어떤 건지. 자 6번 봅시다. 플라멘코는 에스파니아 남부의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예부터 전화해 오는 민요와 춤을 말한다. 자 여기서 외래어는 플라멘코 또 에스파니아 안달루시아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자 여기서 또 한글에서 예부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흔히 옛부터 해서 시어설 살짝 넣어서 옛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옛부터는 안됩니다. 틀리죠. 예부터입니다. 예부터 옛스러운 이렇게 되죠. 자 외래어는 뭐가 잘못되었을까. 4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라켓놀. 라켓놀은 흑인 특유의 리듬 앤드 블루스와 백인의 컨트리 음악의 요소를 곁들인 강렬한 비트의 열광적인 음악이다. 자 여기에 어떤 외래어가 잘못됐을까. 라켓놀이냐 아니면 블루스 앤드 아니면 컨트리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덟번째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로 어디서든지 프리젠테이션을 보고 만들고 수정해 볼 수 있다. 자 보세요. 뭐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 다음 9번. 한때 푸른색 아이섀도우. 아이섀도우와 붉은색 루즈로 화장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자 아이섀도우 루즈. 어떤게 잘못됐고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자 이제 이 아홉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몇 문제가 자신 있으십니까. 이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이 해남도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하이난섬. 하이난섬. 그러니까 현지 발음을 중시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해남도를 하이난섬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이난섬.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자 스포츠 뉴스 하이라이트에서 그 선수의 핸들링 반칙 장면을 수차례 보여줬다. 자 여기서 스포츠 문제가 없죠. 뉴스 문제 없고. 하이라이트. 이건 맞나요. 우리가 하일라이트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죠. 하일라이트가 아니라 하이라이트. 여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 있죠. 핸들링. 핸들. 핸들이죠. 핸들에다가 ing가 붙여진 거죠. 그래서 핸들링입니다. 핸들링. 그렇죠. 핸들링으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3번 봅시다. 자 우리집 베란다는 널찍해서 라벤더 화분이 두 개나 있다. 자 라벤더 또 베란다. 베란다 할 때 배는 오이베자라는 거 아시고. 여기서 문제는 라벤더가 아니라 라벤더입니다. 라벤더. 그렇죠. 라벤더. 자 그 다음에 6번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파란 가을 하늘과 구름과 참 잘 어울리는 붉은색 사르비아 꽃. 사르비아. 좀 어렵죠. 이건 어떻게 고치죠. 셀비어입니다. 셀비어. 셀은 I 셋자죠. 셀비어. 사르비아를 셀비어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5번 봅시다. 맨션과 펜션. 맨션. I 몇자 맞습니다. 그리고 펜션. 이때는 어이 펜션입니다. 어이죠. 어이 펜션. 자 6번 봅시다. 자 플라멘코. 자 플라멘코. 스페인의 춤이죠. 플라. 우리가 플라멘고라고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플라멘고가 아니라 플라멘코. 플라멘코. 맨은 어이 몇자죠. 그래서 플라멘코는 에스파니아자. 스페인을 이르는 말인데 에스파니아가 아니고 에스파니아입니다. 니언에다가 야. 그렇죠. 에스파니아. 남부의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예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그러한 민요와 춤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락앤롤. 블루스. 이거 블루스는 맞는. 우리가 흔히 블루스라고 얘기하지만 블루스라고 표현한 게 맞고요. 컨트리 음악. 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락앤롤. 락앤롤은 무엇이라고 수정해야 됩니까. 로큰 롤. 로큰 롤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8번 봅시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로 어디서든지 뭘 한다. 프리젠테이션 맞나요. 프리젠테이션. 이거는 프레젠테이션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음절인 롤을 래. 리얼에다가 어이래자. 어이래자. 프레젠테이션. 프레. 래도 어이래자고. 젠도 어이제자죠. 그 다음에 태도. 어이테자. 다 어이죠. 프레젠테이션. 이라고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9번 봅시다. 한때 푸른색 아이섀도. 아이섀도냐 우루주냐. 어떤 걸 수정해야 될까요. 답은 아이섀도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아이섀도. 세 번째 음절인 셰. 시옷에다가 예가 아니고 시옷에다가 야이예자. 야이예자죠. 야에다가 이를 한 예. 그래서 아이섀도라고 쓰셔야지 답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외래어 9개 중에서 몇 개를 맞추셨나요. 또 여러분들의 실력. 다음 사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